안녕하세요. 서울단구연맹 표은호입니다. 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. 딱 봐도 깝깝하고 어렵고 이거는 뭐, 그렇죠.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자, 이럴 때 여러분들이 키스를 이용할 겁니다. 키스를 이용하는데 그냥 키스 이용해서 이 정도 뽑으려면 진짜 이거 정확한 면 맞춰서 거의 코너가야 돼요. 근데 사실상 그렇게 키스로 정확한 두께 맞추는 건 쉽지 않고요. 대략적으로 두께 한 80% 정도 맞히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부터 공이 이렇게 라운드를 길릴 수 있게 당점을 상단으로 줍니다. 10시 반, 11시 정도 주고 칠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면서 각이 휘어지니까 길게 뽑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1번, 2번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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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자 자연스럽게 공이 이렇게 라운드 그리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더 길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요 두께감을 조금만 익혀보시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